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테마 특강 숲길 있죠?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나무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런 숲길인데 일단 전체적인 걸 있죠? 전체적인 걸 보면서 또 지역적인 걸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 숲길입니다. 자, 몇 페이지에? 페이지 127쪽에 1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적공포의 보전과 관리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자, 뭐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대장에 대해서 등록사항에 대해서 봤어요. 대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지연명부하고 이 공유지연명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대지권 높이 있죠? 이 대지권 등록부에 대해서 일단 이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높이의 기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일단 어디에서 이 대지권 높이에서는 공유지연명부에 없는 이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파트 병매를 보게 되면 자, 예컨대 무슨 뭐예요? 자, 현대 홈타운 힐스테이트 있죠? 자, 그 다음에 레미안 이런 식으로 건물 뭐예요? 명칭이 있고 건물 명칭이 있죠? 건물 명칭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건물 번호가 아니에요.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건물 명칭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전유부분 건물 표시가 있고 자, 내가 전유부분을 갖고 있는 뭐예요? 땅에 대한 비율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이 대지권 높이에만 이 공유지연명부에 없는 뭐가 있다고 건물 뭐예요? 건물 명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유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전유부분에 대한 뭐예요? 전유부분에 대한 건물 표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전유부분이 땅에 대해서 갖는 뭐예요? 대지권 뭐가 있어요?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서로 공통점은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자, 일단 뭐예요? 소재지번은 공통이고 고유번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공유지연명부 장번호 자, 이 대지권등록부에 뭐예요? 장번호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자 있죠? 소유권 지분이 있고 네, 그건 같아요. 자, 이런 세 가지가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지속되면 또 있죠? 도면에 뭐예요? 등록사항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점 경계점 뭐예요? 좌표 뭐라고? 좌표등록부 등록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몇 가지에 대해서 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작년 시험에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다섯 문제씩이나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뭐예요? 그렇게 많은 문제를 나오지 않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 정도. 어떠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 문제 정도 등록사항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127페이지 14번 뭐예요? 장부의 보존과 관리, 종합공부에 대한 틀린 거 얘기 있는데 일단 거기 1번에 지적소관청은 해당 정서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것에 지적공부를 연구해 보존한다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종일이 된 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종일이 된 뭐예요? 자, 종일이 된 지적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 정보처리 시스템에 한 번 전산에 대한 예컨대 우리가 쉽게 지적파일이라고 얘기하자. 이 쪽 파일로 된 공부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보입니다. 자, 이 지적공부 종일이 된 것은 어디에 보관한다니까요? 지적소거에 보관한다니까요. 근데 뭐에 된 거? 파일럿 형태로 된 것은 누가? 자, 태원컴퓨터 있죠?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종일이 된 걸 보관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내가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 일단 승인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렇게 승인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승인은 국토교수부 장관이 승인이라는 건 없어요. 자, 이건 공식입니다. 절대 승인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누구만 승인해요? 시, 도지사나 대도지사 양만 승인합니다. 그 다음에 자, 승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 도지사냐 또는 대도지사 양 있죠? 시, 도지사를 보고 자, 이게 맞다면 이제 그 앞에 뭐예요? 반출 반출 뭐예요?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자, 그 다음에 축적변경 있죠? 축적변경 이 3가지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 또한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승인받는 건 몇 가지? 반지축척, 반지축척 외우자 그랬어요. 여튼 그래서 손에 반지 끼신 분은 반지 볼 때마다 뭐예요? 반지축척 꼭 외우둡니다. 자, 여튼 그래서 거기 2번에 뭐예요? 승인 나왔는데 국토교수부 장관 승인은 없어요. 자, 여기서 자, 지족공부 종이로 된 이 공부를 밖으로 반출 반출 나오죠? 천재지변이나 승인받으면 반출할 수 있으니까 2번은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동그란의 3번에 지족공부를 열람하거나 동번호를 겨받고자 할 때는 열람 및 등본부겨부 수수료를 지방자체의 수입인지 나오죠? 절제 동그라미 3번에 우리가 뭐예요? 수입 뭐예요? 수입 뭐가 있고 인지라고 하는 게 있고 수입 뭐가 있어요? 수입 증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증지일 때 이게 지으시죠? 이게 지으시니까 이게 바로 지방세예요. 이게 지방세라죠. 그럼 반대는 뭐예요? 인지는 국세겠죠?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정확히 외우고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왜? 모든 객관식 문제는 맨 뒤에 뭐라고? 있다 아니면 없다예요. 반대예요. 절대 중간은 없어요. 자 뭐예요? 무효 아니면 유효 자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그죠? 자 있다 없다 얘기니까 인지증지하게 되면 일단 자 증지가 지으시니까 그게 지방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증지가 아니라 뭐라고 자 인지가 아니라 뭐예요? 증지 대안 증지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의 지적소고는 지적사물을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해서 설치해야 된다. 뭐 작년에 나왔던 얘기니까 자 뭐예요? 근처 옆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빨리 종이를 된 걸 뭐예요?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보시면 소관청은 천재지병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엔 경우에 해당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출할 수 있는 건 천재지병 자 뭐 천재지병 그 다음에 뭐예요? 승인받으면 반출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있죠? 카드로 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은 자 이거는 뭐예요? 30년 만에 처음 나온 문제인데 우리 뭐예요? 우리 공시법 있죠? 공법적인 문제를 볼 때 절대 그 100이면 100이지 1, 3, 5 있죠? 절대 짝수는 잘 안 나와요. 짝수 안 나오니까 이 100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200으로 하지 않아요. 100으로 하지. 하여튼 짝수 안 나오니까 홀수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눈치로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 우리가 뭐예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만약에 뭐예요? 숫자가 100자리가 넘어가죠? 그럼 그 100자리가 넘어간 중에 이 짝수가 된 것은 시안하니까 그거는 뭐예요?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뭐라고? 홀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홀수로. 200이 아니라 뭐라고?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예요? 6번 당연히 틀린 거였죠? 200이 아니라 뭐라고? 100이라 고치시고 그 다음에 7번은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에 통해서 기록 저장할 경우에 관할 시도이사 시장, 군수, 총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 이게 대형 컴퓨터예요. 대형 컴퓨터의 연구에 보존한다는 그래서 이런 지적공부는 어디에 지적소거에 보관하고 이 지적파일로 된 자 지적정보관리체계는 대형 컴퓨터에 보관하는데 이게 누가 보관하는 얘기예요? 시, 도지사 자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군수, 누가? 구청장이 보관을 해요. 자 보관할 때는 시도이사가 이제 들어가지만 이 등본교부와 열람을 할 때는 당연히 누구한테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자한테 자 그걸 뭐예요? 자 이 열람이나 발급을 받지? 이분 바쁘세요. 바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동그라미 8번에 그래서 거기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적인 공부 있죠? 자 열람하거나 등본을 밟을 때는 거기 시도이사 나오죠? 어 시도이사는 바쁘시다. 보관만 하는 사람이지 등본교부와 열람은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시도이사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9번에 지적공부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서 지적정보관리체계 관리 기구 기구 나오죠? 기구 기구 동그라미 기구 기구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자 우리가 뭐예요? 누가 나오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이 나오는 거 뭐예요? 자 여섯 가지를 외우러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토지 있죠?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줘야지 이렇게 밋밋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모든 토지 있죠?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모든 토지 나오죠? 모든 토지 이렇게 모든 뭐라고? 모든 토지 이렇게 하나 외우고 모든 토지에 모든 토지에 이렇게 모든 토지에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폐를 조사 측량에서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그래서 우리가 국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국정주의 국가가 정한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폐를 자 모든 토지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 이제 국어 있죠? 국어 국가 뭐예요? 지적공부의 구축 지적공부의 구축 또 뭐라고? 기구 설치 운영 기구 설치 운영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전국단이 있죠? 전국단이 자 지적전산자리 이용할 때 전국단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모든 토지에 뭐예요? 기구 국토교통부장관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전국단이 국토교통부장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국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몇 개 외웠어요? 이제 4개 외웠죠? 그 다음에 무슨 전자 들어가는 거 제자 들어가는 거 뭐예요? 제조사하고 뭐예요? 적부심 적부재심사 제심사 딱 외우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 국자들라는 거 국자들라는 게 뭐라고? 기구 기구 구축 구축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국단이 국 그 다음에 제자들라는 거 제조사 제심사 그렇게 보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자 몇 번에 동그라미 9번에는 관리기구 국토교통부장관 그 다음에 자 10번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전산재료를 사용료는 인지가 아니죠? 왜? 지방세니까 중지로 해야 되지 인지들을 알면 누가? 국토교통부장관 지적 전산재료 지적 전산재료를 뭐예요?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전국단이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인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정부니까 그때 인지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0번에 전국 자 전국단이 전산재를 이용할 때 거기 뭐예요? 승인 얘기 나오죠? 승인 나오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승인 나오죠? 그게 없어졌어요 법이 개정됐어요 하여튼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무슨 단위로 나오면 승인 나오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나오면 누구 승인분이 없다랬어요 시도지사 승인분이 없다랬어요 항상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거는 꼭 시험문제 뭐예요? 시험문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자 꼭 기억합니다 무슨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승인이란 단어가 보이면 항상 앞에 누구만 나와야 된다고 시도지사만 나와야 되고 시도지사가 나오면 뭐예요? 꼭 뭐라고? 반지축초 반지축초 이 세 가지만 승인받지 그 어떠한 것도 뭐예요? 그 어떠한 것도 뭘 받진 않아요 지적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 자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에 128쪽에 보시면 지적전산자료 이용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중앙기관장의 심사 심의사의 사항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공익성과 뭐예요? 개인사생활 침해부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소관청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는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14번에 지적소관청은 종합공부를 연구해 보자나 하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도는 해소를 대비해서 복제에서 관리하는 정보갈채를 구축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거 뭘 구축하는 것은 자 몇 번 문제에 관련돼서 자 지금 뭐예요? 14번 문제에 관련돼서 자 무엇을 이렇게 지적공부를 이 지적공부를 뭐예요? 전산에 대한 공부가 멸실될 것을 염려해서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것은 당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런데 그런데 뭐예요? 지적공부가 아니라 부동산 뭐라고? 이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이 종합공부 있죠?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뭐하는 거 이 종합공부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라고 이거 소관청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한번 이해해보자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를 구축하는 것은 뭐예요? 소관청이다 그래서 여기 방금 얘기한 대로 소관청이 구축하니까 맞고 자 그런데 토지소에서는 종합공부에 토지표시가 하는 사항 있죠? 사항에 따른 자 그 등록사항의 잘못을 발견할 때는 소관청이나 읍면동자한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써있는데 그거 틀린 말이다 그런 일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종합공부니까 여러가지 법이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돼 있다는 것은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사항은 뭐예요? 당연히 토지표시하고 소유권자이지만 토지표시와 뭐예요? 건물표시와 소유권은 건축법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자 거기 이 토지소유자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토지표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 일반 뭐예요? 다른 등록사항과 마찬가지로 자 신청 소관청에 신청하거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소관청에 직권하는 것이지 절대 읍면동장한테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읍면동장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발급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읍면동장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자 지족공부 있죠?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본하고 뭐예요? 자 열람 있죠? 발급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 들으면 틀렸으니까 읍면동장이 들으면 틀렸다 근데 자 그러면 15분과 16분을 비교해보면 지족성한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사과관의 1차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모여서 통제해서 등록사항을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뭐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건축법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우리가 보통 뭐예요? 등기법이나 등기법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렇게 해당 관청이 서로 틀리니까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그 해당 관청에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절대 함부로 직권을 고치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 그 17번은 뭐예요? 16번이 해설이에요 왜? 지적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정정하지는 않아요 등록사항을 누구한테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내용을 뭐예요? 통제해서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함부로 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뭐하고 정정하는 게 아니라 고쳐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단지 아까 우리가 몇 번에 15번에 그 공간정보고침 및 관리에 관한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 있죠? 이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자 그 일반적인 등록사항 오류를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소관청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여기 18번에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종합공부의 기록서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는 지족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 있죠? 신청서를 소관청이나 읍면동 때 제출한다 그거 맞는 얘기다 아니게요 그러면 자 그게 맞는 얘기인데 19번은 뭐예요? 누가 들어가면 이렇게 항상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자 열람하는 자는 시도인사 읍면동자한테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공부의 전부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자는 시도인사한테 신청한다 이게 말도 안 돼요 항상 뭐라고 자 이렇게 뭐예요? 등본을 겨부하거나 자 이 공부에 등본 겨부였죠? 등본을 뭐하거나 등본 겨부나 뭐에 관한 얘기는 등본 겨부나 열람에 관한 얘기는 누가 껴 들어가면 안 돼요 시 도지사가 들어가면 안이 된다 등본 겨부 열람은 누가 들어가면 안 되고 시 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항상 누구나 소관청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소관청이나 읍면동자한테 자 겨부 열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읍면동장은 우리 시험에 나오면 항상 뭐라고 자 발급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읍면도장은 누구라고 발급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들어가면 틀린다고 시 도지사가 들어가면 틀린다 그 다음에 20번은 지적소관청원 종합공부에 자 공간정보 구청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내용으로서 자 거기에 토지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등본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자 21번은 뭐예요 자 건물표시와 건축물 건축물 건물표시와 소유자표시는 뭐예요 건축법에 관한 얘기예요 부동산종합공부 그 다음에 23번에 소관청원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용 및 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 가능사항을 등록한다도 맞다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몇 가지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내용이 있다 다섯 가지 자 무슨 표시와 부동산종합공부니까 부동산종합공부니까 뭐하고 뭐하고 토지가 있고 뭐예요 건물이 있다 토지 건물 나오면 부동산 나오고 토지 건물 나오면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의 가격이라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흥민규제관한 법률에 의한 자 우리가 뭐예요 토지이용 토지 뭐라고 이용 뭐예요 이용 계획 뭐예요 계획 확인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뭐예요 자 무슨 표시 부동산의 뭐예요 부동산의 자 이 부동산 표시예요 표시에 관한 상이다 등기법에 권리 관한 상이에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상이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등록되어 있다 등기법에 따라 그 맨 마지막에 그 얘기죠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자 그 내용이 다 지금 뭐예요 23번에는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권리 관한 상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부동산 표시 관한 상이 부동산 표시 관한 어 부동산 어 부동산 권리 관한 상 아 그렇죠 부동산 뭐예요 등기법이니까 자 뭐라고 부동산 표시라고 나오면 틀리고 어 부동산 등기법에는 무슨 사항이 권리에 관한 상이 자 부동산에 무슨 사항이 권리에 관한 상이 만약에 오지선당 나와서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부동산 표시라고 하면 틀리고 자 등기법이니까 무슨 사항이라고 부동산 권리에 관한 상이다 이런 사항이 뭐예요 등록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24번에 뭐예요 24번에 부동산에 뭐예요 복구에 관한 사항에 자료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 이용계획확인서나 지적증량수행계획서 있죠 그래서 몇 번하고 몇 번 문제는 24번하고 뭐예요 25번 문제는 자 뭐에 관해서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이 대장이 불에 탔어요 자 이렇게 토지 대장 대장이 뭐예요 화재로 이렇게 불에 탔다니 화재로 불에 탔으면 다시 뭐예요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지적공부에 복구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가 지적공부에 뭐라고 얘기한다 복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적공부를 뭐 할 때는 복구를 할 때는 뭐 할 때는 복구할 때는 복구자료가 있겠죠 이 복구자료가 자 만약에 그게 뭐예요 소유권에 관련 사항이라면 뭐에 관련 사항이라면 이렇게 대장애는 뭐예요 소유권이 있죠 이 소유권에 관련 사항이라면 만약에 미등기일 때면 뭐예요 미등기라면 뭘 가져와야 되고 판교서를 가져와야 되고 만약에 등기부가 있다면 뭘 가져와야 되고 자 등기부를 갖고 뭐예요 등기부 갖고 뭐예요 다시 복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험을 알 때 이 토지표의 사항이 있죠 이 토지표의 사항에 대해서 다음 중 복구자료인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복구자료가 아닌 게 나온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한번 자 맨 처음에 나왔던 복구자료가 아닌 것 방금 여기 있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복구자료가 아니에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아니라 자 토지이동정리개리서 그걸 이제 토지이동정리개리서를 토지이동계획확인서로 왜 일반적으로 뭐예요 이게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 그럼 대장이 불에 탔으면 옛날에 뭐예요 이 대장애에 적혀있을 것 같은 뭐예요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의 유사한 내용이 뭐예요 그런 자료 갖고 해야지 계획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획을 했다는 것은 자 아직 그 계획 관계 아직 뭐예요 완전한 이 공부를 만드는 자료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적측량 있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있죠 수행계획서 앞으로 측량을 하겠다고 수행계획서 얘기하냐 이거 계획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자료가 아니다 자 예컨대 만약에 측량준비도 아니고 측량결과도 면적측량 뭐예요 측량부 있죠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이 대장을 복구하는 자료지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그래서 24번은 그래서 틀린 것이고 25번에 마찬가지죠 지적공부의 등본은 맞는데 개별공시과의 자료 있죠 개별공시과의 자료 측량신청하죠 측량신청소 측량준비도 같은 거 있죠 이거 절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예요 공부를 뭐예요 공부를 자 뭐 하는데 복구하는 자료를 이용하지 못한다 아니게요 복구자료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제 거기 자 신청서 준비도 있죠 어 그래요 측량준비도 측량준비파일 준비한 거지 준비한 거지 뭐예요 어떤 결과가 있죠 결과를 가지고 자 대장이 도면이 붙였는데 측량을 앞으로 신청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지 자 그 복구라는 것은 종전의 이 도면이나 이 대장에 있었던 내용과 그 뭐예요 내용과 그 유산 같은 내용이 있는 뭐예요 그런 뭐예요 자 이 자료를 갖고 하는 것이지 준비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몇 번에 26번에 소관총원 지조공부의 전부 일부가 몇 시 뭐 했을 때 몇 시 했을 때는 지치없이 복구해야 된다 쓰였죠 그러니까 지치없이 복구한다 지치없이 많이 얘기잖아요 지치없이 복구하니까 많이 뭐예요 토지서의자한테 복구하라고 통제한다는 게 그런 문제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치없이 하지 소유자한테 뭐예요 뭐하라고 복구 신청하라고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에 또 나왔네요 뭐가 또 나왔어요 일단 무슨 단어가 보이면 승인이란 단어가 보이면 승인이란 단어가 보이면 항상 누가 나와야 돼요 시의 도지사의 승인 나와야지 절대 누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국토유통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누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냥 국토유통부 장관 나오면 앞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승인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되고 시의 도지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의 도지사가 나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되고 반지축충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그 26번은 지조공부를 복구할 경우에 수익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뭐예요 법원에 뭐해서 판결해서 복구한다 그래요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요번 시간에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 지조공부에 이 보존화가 관리에 관한 얘기를 한번 쭉 한번 연결해서 봤어요 연결해서 봤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뭐예요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다시 여러분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단원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요번 시간에는 자 조금 쉬었다가 130페이지 토지동은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